이건 뭐죠? 야 그거 족장이 대포야 절대 레바를 만지지마 레바 이거? 음 딱 필이 오죠 일단은 안에 넣고 저기 폭발할게 있나? 뻥 뻥 암 그러면 이거를 놔둔 상태에서 휙 들어가라 그러면 이쪽? 이쪽으로 가지고 저걸 깬다고? 암튼 뻥 깼네? 나도 들어가야 되나? 두 대 똑같이 돌아가 이제 된 것 같고 그럼 어떻게 날아갈까요? 저거 아래로 내려가 아 킬 있구나 오야야야 오오 피 뭐야 저거 미친 너무 센 거 아니야? 안보여 안보여 오 안보여 불 대면 안보여 오 한방이네 와 방금 피가 낀 거 봤어요? 미쳤다 쓰지 여기 있네 방금 자 불의 화살 5개 오케이 그건 진짜 개군 이거는 쎈건가? 약하면 아 약한 거네 필요 없고 저기가 아 저기 또 대포가 있으니까 대포로만 아 화산 관련된 거 그래서 대포를 많이 쓰는 그런 게 많네요 온도 봐라 완전 뜨거워 죽어 죽어갈 거 이쪽 자 그러면 들어가라 들고 치고 빵 그럼 저기에 있는 바위가 깨지죠 두 개 아닌가 또 있나요? 이쪽 한 번 더 쳐 보겠습니다 백도 안에 깨진 거죠 깨진 거죠 깨진 거죠 깨진 거죠 깨진 거죠 일단 마지막 혹시 아니니까 여기 뭐 있을 수 있으니까 아무도 없으면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어 뜨거워 음 선미 눈 눈 눈 눈 눈 눈 눈 눈 눈! 어우 깜짝이야 씨 아 여기 얘네라 하고 아마 일반적으로 이렇게 흔들리지 아 커리 저게 알고 있었잖아 뭘 모르는 것처럼 아 쟤네도 안다네 음.. 저거는 요렇게 하고 아 제발 와 뜨거워 오오 한방인데 한방인데 자 일단은 화살이 제일 중요하다 화살 줄 또 있어? 왜서 많아 오오 화살 어차피 안다요 어 다네요 오케이 오오 야야야야야야 올라갔어 아 아따 어떻게 살아있었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몬스터는 다 죽인 상태이겠죠 끊어져요 끌어뒀어요. 대포로 저거 위에 있는 저거 바로 이렇게 해야죠. 가자 대포. 그러면 이쪽 방향은 아니니까 그리고 파이어 어? 아 저렇게도 깰 수 있었네. 근데 이건 좀 운영을 해야겠네요. 이걸 놓고 이걸 치우고 지금 딱! 오케이. 그럼 다시 아 이렇게 바로 올라가겠습니다. 어? 이거는 뭔가 좋은 느낌이 밖에 안 드네요. 루비! 오케이. 루비 나왔고 저기도 뭔가 있어요. 오아야야야. 에이! 왜 그러지? 방금 눌렀는데. 자 그래도 여기서부터 시작이니까 일단 아이템을 조금만 모여놓겠습니다. 이게 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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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자 저것도 뭔가 바위 같죠? 오케이. 아 이건 필요하구나. 아 불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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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불티는 아 아 불티는 도를 얻었습니다. 어 여기 뭔가 있는데 생각보다 웅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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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대포로 죽여도 될 것 같은데 안 닿아요 올라가라 그리고 더 올라가라 자 대포로 쟤네들을 먼저 죽이고 그리고 컷 오케이 더블킬 야 진짜 시원하게 날아간다 완전 시원하게 날아가지네 그리고 뒤에는 다 죽었네 그리고 이쪽으로 바람아 도와나오 근데 골론독은 이걸 어떻게 해오고 있는지 좀 어? 여기도 보이네 하나 응? 버섯 버섯은 사랑이죠? 이건 뭐냐 자 오르메파살 여기는 상성이 워낙 좋아가지고 한방이죠? 아까 맞습니다 여기에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쪽에 뒤쪽이 뭐 있나 자 신원은 엄청나게 오는데 이쪽에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오는 거 아니야? 그럼 뭐 여기에는 없을 거라 길도 없고 아래에 아래에 뭐 없죠? 오 오케이 오 아이템이 파는게 좀 이상적이네 오 소리가 엄청나게 나는 나는 내 어디있을까 소리만 엄청나게 나는데 오 나갈 수 없어 뭐 도와줘야 하나? 꽃 일부러 나갈 수 없어 나갈 수 없어 나갈 수 없어 그러네 되게 웃을 캡다 살려줘 아 이것도 저거 오케이 아따 막혔네요 지금 그러면 여기 바람이 불어져야 저거 바람 부는 거를 저기서 막아놨네요 그러면 저기 대포로 많구나 뭐 다시 가보죠 뭔가 파는 거는 좀 신기하네 파는 건가? 아 대포구나 파는게 아니라 일단은 저는 돈이 더 중요합니다 음 뭐야 뭐야 쟤네들 안 fragrant 오옚 아 일단 얘네들부터 한번 죽이고 아 죽이고 이건 그냥 쌩으로 말 하자 그리고 저거 여기서 딱 멈출 것 같은데 그러면 바람이 나오죠 위에 모든 게 저희의 상대로 자 그럼 여기 위에 있는 부품들 오 보석 다 있네 근데 몬스터를 그냥 생으로 죽이면 안 좋은 게 이거는 필요 없죠 생으로 죽이면 안 되는 게 아이템은 안 주네요 아이템 떨어진 적은 떨어져 있었던 거거든요 일단은 이거로 올라가고 올라가고 척추 올라가고 착륙 그리고 벌써 미사일의 방향은 안 맞춰져 있죠 아 이것도 이동해야 하면서 하는구나 자 저거 빨간 거 뭐죠? 뭐야? 저거 뭐야? 뭔가 좀 쉴드 같은 거 쓴 것 같은데 자 저거 이 물을 다시 타고 요구 요구 요취까지 올라가겠습니다 탁 탁 쇼 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